그래마 그래바 보고싶어 아 넌 그래마 보고싶어 플래시백 아따 잘생겼네 누구야? 응? 요즘 내가 덕질하는 아이돌이야 정말 잘생겼어 필릭스라고 아유 잘생겼네 형 그저께 내가 소개시켜준 친구랑 저녁 잘 먹었어 그걸 왜 말해? 그걸 뭐?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내가 우리 오빠 질질까지 이란 말이야 엄마보다 눈맛을 뜯어볼게 해봤어 야 팝콘각? 한번 떠들어봐 네? 떠들어보려고 형 그거 얘기 안 했어? 그거 얘기 안 했어? 난 얘기한 줄 알았지 자기야 나보다 예뻐? 야 엄마보다 예쁜 사람이 어딨어 그치? 재수씨 예? 어제 만난 건 비밀러야 돼 괜찮아 나도 오늘 만나봤어 아아 아아 아니 그래서 형 어떻게 됐냐고 어우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질감거려가지고 싫어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부인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? 같이 살아봐 형 같이 살까? 헬로우 난 좋아 난 좋아 우리 그럼 뭘 보고 반한 거예요? 우리 돈까기 결혼 돈 보고? 돈 보고 만났는데 나는 아 실질적인 문제로 하여버렸구나 우리 영범의 누가 그렇게 이쁘게 나왔어?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 너랑 좀 잘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창빈이가 어디에서 나온 딸인지 모르는 거야 아 야 줄 줄세기 비밀 오케이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아, 지겨워. 엄마, 아빠, 싸우지 마. 안 싸워. 엄마 가져와, 아빠 가져와, 그래, 똑바로 라인? 저 엄마야. 넌 엄마랑 같이 살 거니까 이제. 너 엄마랑 같이 살 거니까 이제. 우리 아빠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야. 나 사과 잘 끄까. 엄마 깎지 그랬어. 너를 깎을 순 없잖아. 난 저 둘 보기 좋더라 둘 잘 어울려 나? 나 아이엔 난 아이엔인데? 난 아이엔인데? 난 아이엔인데 난 아이엔인데 형질이 뜨겁죠? 엄마요? 네 아빠는? 아빠 네 아빠 좋은 점 하나만 말해봐 아빠 밤늦게 밤늦게 많이 나가요 너 자라고 했지? 일찍? 뭐 알죠? 뭐지? 자잇 잤는데 아빠가 잔아 이거 비밀이야 비밀인데 왜 얘기해?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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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믿음이 솔직히 말해서 얘 처음에 한 번 절었어 그 다음에 잘한 아빠 이거 안 했어 절었어 이거 아빠 나봐 진짜 양심이 없나? 내가 그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아빠 안 사랑하는 거야 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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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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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잇